오늘 우리 K증시는 다섯 글자로 뚫으면 배터리의 날 이렇게 추격이 가능하고요 지금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부가 주관하고 K배터리 업계 전체가 총출동하는 인터 배터리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당연히 업계 관계자들도 있지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방문이 완전히 문전 성실을 이루면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이 배터리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K증시에서도 일제히 선두그룹을 형성하면서 끝까지 정말 지친 기색조차 없이 하루의 레이스를 우승으로 전부 마감했는데요 근데 참 이 와중에 에코프로만 여기서 소외가 됐습니다 단체전인데 어떻게 한 명이 소외가 되지? 그 이유가 뭐냐? 뻔하죠 오늘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에코프로 그룹사 중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 대표가 우리도 곧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니 지금 이미 상장된 에코프로 형제들만 해도 지주사 에코프로 다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리고 최근에 증시 대비한 막내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4개나 있는데 여기다 상장사가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에코프로 가문에서 무슨 화수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K증시에서 자금 조달 또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온 가족이 나서서 종이 장사를 다 따로따로 다 하면 기존의 형제들은 뭐가 되냐 이런 시각 때문이었죠 자 오늘 K증시에서 단체전 우승 바로 2차 전디 팀인데 그 중에서 주장이 바로 삼성 SDI였는데요 이번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야말로 정말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현존하는 배터리들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은데 반면에 불도 안 나고 충전 시간도 짧고 하여간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게 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거를 삼성 SDI가 이르면 2026년 내후년부터 양산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제 외국해 리포트 시간에 UBS가 아시아 배터리 밸류 체인 분석에서 K배터리 최선호주를 삼성 SDI로 꼽았다고 그리고 가장 비선호주로 에코프로 BM이 꼽혔다고 어제 내일 뉴스 시간에 분명히 전해드렸잖아요 오늘 삼성 SDI 그 시총 20조 넘는 게 하루 만에 13% 상승세 찍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딱 하루 만에 이렇게 슈팅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 다음 이번 인터 배터리의 주연 자리를 일찌감치 꽤 차는 듯 했다가 결국 하루 만에 조연으로 밀려나버린 금양 어제 5% 하락에 이어서 오늘은 4%대 반등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뭐 수급적 요인도 있지만 간밤에 엘버 말이 전날 3조 원대 유상증자 소식에 17% 박살났다가 오늘 새벽 9%대 반등 뭐 소문자 V자 정도의 반등 정도가 나온 건데요 참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때도 복리에 그런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5% 하락하고 내일 다시 5%가 반등을 했어 그럼 원금이 복구될까요? 아니요 떨어질 때 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등할 때 그만큼의 폭만 올라서는 오히려 손실이죠 그럼 금양도 어제 5% 빠지고 오늘 4% 반등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한 6개월만 가보세요 주가 어디까지 가했나 자 어쨌든 2차전지 얘기 나온 김에 간밤 미국도 말씀드린 대로 엘버 말부터 전기차 제조사들 리비안 그리고 수소트럭 니콜라 이런 데 다 반등 나왔는데 이 와중에 테슬라만 또 하락했습니다 아 진짜 엔비디아 주주랑 테슬라 주주는 지금 완전히 빈부격차가 지금 하늘과 땅 차이야 아 진짜 너무 심하게 지금 빼고 있는데 180달러도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어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게 오늘 썸네일에 나온 거라서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 와중에 간밤 엔비디아 또 올랐는데 이제는 18%만 오르면 애플을 제치고 미국 시총 1위 왕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얘기했잖아 이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한 월가에서 그 누구도 이번 파티에서 먼저 등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잠시라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더 신나게 파티 즐기려고 잠깐 화장실 가는 거지 절대 집에 가는 게 아니라고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오늘 새벽 미국 증시 상승폭에 비해서 오늘 우리 K증시는 조금 기진맥진한 모습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하루 달리고 하루 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시간대별로 오전에 잠깐 달렸으면 오후는 그냥 내내 누워있으려고만 그러니 뭐 좀 먹여줄까 보약으로 뭐가 필요해 런하 반갑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불금인데 금요일 맞이해서 제가 요즘에 광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저희 집 옥상 그 35층 헬기장에서 같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비행기도 정말 타고 내릴 때 진짜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내가 옥상 헬기장에 가가지고 우리 광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저는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제 촬영하는 스태프들이 자기들은 훌라우퍼가 이렇게 더러운 운동인지 처음 알았대 내가 왜 하면 뭐든지 더러워지지 훌라우퍼가 이렇게 약간 19금 운동이었나 간밤 제론 파월 연주의장이 미국 하원의회에 출석해가지고 반기 통화 정책 관련해서 증언했는데 어제 네일뉴스의 시나리오 고대로 올해 at some point 우리말로 어느 시점에선가 하여간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적어도 그 올해 at some point라는 시점이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 얘기에 따라서 페드워치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철푸덕까지는 아니고 살짝 이제 털썩 이 정도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월과 유동성 중독자들이 원래 작년 말부터 3월 금리 인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아무래도 연준 임원들의 저항이 좀 심한 것 같으니까 아이 그래 봐줬다 그럼 5월 5월 금리 인하 해 그럼 이렇게 밀었는데 그러다가 지난 그 미국 cbs 방송 60미니츠 여기 제론 파월 출연해가지고 이 5월마저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6월로 가서 이제 살그머니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오늘은 제론 파월이 그 6월 금리 인하의 희망마저 또 이제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경질적으로다가 근데 그럼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왜 올랐냐 제론 파월이 올해 하여간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라고? 이게 호재라고요? 아니 어떤 마바라가 그래 올해 언젠가 애썬 포인츠는 당장 3월 FMC는 아니고 그래서 대신 올해 12월 FMC도 하여간 올해는 올해잖아 애썬 포인츠잖아 그럼 앞으로 남은 FMC 중에서 당장 3월 빼면은 5, 6, 7, 9, 11, 12 이렇게 6번 남는데 이 중에서 딱 중간이라고 평균을 잡아도 7월 아니면 9월인데 이게 어떻게 제론 파월이 친시장적인 스탠스를 드러낸 거냐고 그냥 이거야 우리 이제 다 학창시절의 경험이 있지만 엄마가 공부 좀 하라고 그러니까 엄마 나도 다음 주에 중간고사 알아 그래서 시험공부 할 거야 근데 자꾸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더 하기 싫잖아 이렇게 짜증을 냈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맘대로 해라 이러고 이제 그냥 놔두잖아 오늘 월가의 반응이 바로 이거였다고 뭐 제론 파월 입에서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선가 하여간 할 거라고 이 얘기 나온 게 호재가 아니라 이거는 작년 11월 FMC부터 나왔던 얘기야 자 그 다음 미국의 예비 대선이라고 하고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 막바지 결승전 이 슈퍼 투스데이 개표 결과는 아직도 안 나왔어 아니 아무리 미국이 아날로그라고 그러지만 아 슈퍼 투스데이 화요일인데 지금 슈퍼 썰스데이까지 목요일까지도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여튼 근데 공화당은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총 1215명의 대의원 득표가 필요한데 현재 1031표 확보를 한 상태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이제 이번 공화당 경선을 드랍 우리말로 사퇴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경우는 총 1969표를 얻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현재 1527표를 획득했고 근데 뭐 다른 후보는 거의 1% 안팎의 득표율이라서 이미 여기 승부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여기서 테슬라 얘기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슈퍼 투스데이에 인스타 페이스북 스레드까지 미국 대표 SNS 전부 다 뻥나고 다운됐는데 트위터만 멀쩡해가지고 인스타 다운됐대 페이스북 접속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트위터에 올렸다는 거야 아 이만한 그 광고 효과가 어딨어 그래서 모처럼 또 이제 어깨에 뽕이 한껏 들어갔던 일론 머스크 대신에 테슬라 주가는 지금 끝도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스티브 잡스 형님 서거 이후에 최근까지 미국 IT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인기를 끌었던 게 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사실 전기차가 IT냐 중공업이냐 아니면 도대체 분류가 뭐냐 여기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는 IT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오픈 AI 샘 알트먼이 완전히 진짜 라이징 스타로 떠올라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한다는 그런 호문이 있는데 마침 또 이 두 사람이 스탠푸드 동문에다가 오픈 AI 공동 창업자였다는 그런 인형까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참 묘하죠 원래 전 여친이 나 차버린 다음에 내가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을 사귄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내가 아는 주변 사람하고 하필 만난다 그러면 정말 미친듯이 화가 나잖아 일종의 상실감 열등감 이런거 거기다가 나는 예전에 나를 차버린 여친이 새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농구선수래 정말 내가 그때 느꼈던 자괴감은 와 진짜 특히 하반신 쪽에서 강하게 자괴감이 올라오더라고 하여간 근데 진짜 미국에서 스탠푸드는 우리 서울대 20개 80년대 학번 그 형님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하여간 대한민국 인터넷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듯이 미국에서는 스탠푸드가 그런 위상인가봐 하여튼 일론 머스크랑 샘 알트먼 이 두 사람이 오픈 AI 공동 창업자로 또 스탠푸드 동문으로 만났는데 일론 머스크는 졸업했고 샘 알트먼은 스탠푸드 1학년 다니고 때려쳤죠 하여튼 그런 인연인지 악연인지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우선은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먼저 성공을 했어 그때 샘 알트먼은 스타트업에서 밤새 가면서 개고생하고 있었을 때인데 일론 머스크는 뭐 현실판 아이언맨이 막 난리 났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게 상황이 묘하게 뒤집어지게 됐어요 우선 돈으로 봤을 때 샘 알트먼이 이끄는 오픈 AI가 이번에 투자 받은 금액이 9,000조 원 근데 뭐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하여간 테슬라 현재 시총이 5,530억 달러 조금 넘으니까 우리 돈으로 700조 원 정도죠 하여튼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먼을 고소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저도 이거 지난 라이브 때 전해드리려다가 이제 그 내막이 뭔지 그리고 샘 알트먼 측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 응소를 할지 좀 지켜보느라고 이제 전해드리게 됐는데 원래 그 오픈 AI는 이 두 사람 말고도 몇 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었대요 근데 당시에 경영권을 샘 알트먼한테 몰아주면서 대신에 오픈 AI의 모든 기술을 회사 이름 그대로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영리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로가 합의를 한 건데 샘 알트먼이 회사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일부 팔아넘기면서 그 조항을 위배했다고 그래서 마치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개발 용역 회사처럼 전락했다고 이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손배소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말 나오기가 좋은 게 작년 11월 15일 진짜 저는 날짜도 안 까먹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반유태주의자 트위터 글에 좋아요 누르면서 거기다가 코멘트까지 나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댓글 남겼다가 일론 머스크가 반유태주의자 중에서도 제일 악질인 백인 반유태주의자 아니었냐고 막 시오니즘 어쩌고 난리가 나가지고 미국에서는 애플, 아이비엠 이런 데가 트위터 광고 끊어버렸고 이게 유럽까지 번져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버티던 일론 머스크가 결국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네타냐우 총리 만나서 도계자 받고 그 다음에 아우슈비치 수용소 기념관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눈물에 똥꼬쇼하고 그랬죠 근데 이 오픈 AI 샘 알트먼은 하필 또 전통 있는 유태인 가문의 정말 찐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 셀리는 물론이고 워싱턴하고 월가까지 이 둘이 이렇게 싸움이 붙은 내막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상의 뭔가 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하여튼 일론 머스크 고소미에 대해서 샘 알트먼은 사내 메일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 특히 오픈 AI 최대 역작인 GPT-4를 오픈 소스로 공개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AGI라는 이런 체계는 몰라도 자사의 제품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거는 본인은 CEO로서 반대라고 방금 언급한 AGI는 그냥 인공 일반 지능을 얘기하는 거지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픈 AI에서 만든 상품 GPT-4를 오픈 소스로 왜 공개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꼬북 역할이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샘 알트먼은 굉장히 말도 안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우리 투자자일 뿐이고 업계에서는 우리 오픈 AI의 경쟁자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하여간 지난번에 오픈 AI 샘 알트먼이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됐다가 정말 1박 2일 만에 다시 복귀한 것부터 마침 올해 미국 대선 앞두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인종 간 세력 간의 움직임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유태인이 일론 머스크를 담궈버리려고 마음먹은 게 맞고 지금 타이밍 재고 있는 거라면 우선 일론 머스크의 분신과도 같은 테슬라부터 뺏어버릴 수도 있는데 뭐 상법상 근데 대주주 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지금 테슬라 지분 늘려가면서 쉴 새 없이 계속 경영권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돈으로는 그럼 안 될 것 같고 다른 수단을 또 동원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진짜 메이저급 언론에서 일론 머스크를 이제 약쟁이로 누명 씌우려는 시도라든가 아니면 뭐 많지 뭐 미국 같은 데서 유명인 하나 쓰레기 만드는 거야 뭐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지 하여간 근데 현재 오픈 AI의 주주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또 대주주인 빌 게이츠는 근데 유태인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걸 이번 대선하고 맞물려서 볼 때 최근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플로리다에서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뉴스 이거 이제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배경이 뭔지는 아직 안 밝혀졌어요 다만 트럼프의 몇몇 고액 후원자들 정말 회장님들 고마우신 분들과 식사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 일론 머스크도 왔다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에는 둘이 한번 만날까요? 이렇게 이제 보통 모임에서 남녀 작업실 때 그러잖아 혹시 뭐 뭐 좋아하세요? 어 저거 잘하는 집이 있는데 다음에 둘이 한번 갈까? 이런 거잖아 어 그런 약속을 잡았다는 거야 아니 근데 트럼프가 전기차 싫어한다며 전기차 미국에서 많이 팔리면 중국 왕서방만 배불려 주는 거라고 어 그래서 자기는 내연기관차 환경규제 그 EPA 풀어가지고 다시 어 미국 디트로이트 그 정말 빼앗긴 들의 봄을 선사해 주겠다며 근데 일론 머스크랑 뭔가를 도모한다? 이게 과연 뭘까요? 저는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반유태주의의 그런 차원에서 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한번 크게 되었다 보니까 그쪽 차원에서 좀 뭔가 협력을 하려는 게 아닌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린 게 다 유태인들한테 찍혀서 그런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보자 사실 자기 집권 일기 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환심을 샀고 그걸로 이제 미국 내 유태인들한테도 점수 좀 많이 땄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패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유태인들이 여기 관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워싱턴 전가에서 좀 아직도 시끄러워요 그때 이후로 계속 근데 아무리 유태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지만 일부러 트럼프를 떨어뜨리고 바이든을 밀어줬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이럴 수는 있어요 트럼프가 미국 내 유태인들 즉 백인 주류 사회로 보이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걸 보고 오히려 다른 유색인종이나 이민자들 같은 소외계층이 더 강하게 결집하면서 반대편 바이든을 강하게 밀어줬다 이게 지난 대선에 바이든 승리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지난 대선을 보면은 그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유태인들하고 굳이 척을 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너무 과하게 가서 빨아주지도 말고 대신에 모든 유태인은 다 백인이잖아요 근데 모든 백인이 또 유태인 아니란 말이야 미국에서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진짜 딱 일론 머스크처럼 어느 정도 소셜 포지션은 있는데 백인이면서 또 유태인은 아닌 요런 세력과 연대를 하려고 지금 시도 중인 거 아닌가 요런 가정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좀 구체화하기에는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좀 너무 많이 꼬여 있는데 이를테면 지난 2.8전쟁에서 바이든이 이스라엘 편을 확실하게 안 들고 파병도 민기적거리면서 이런 게 유태인들의 분노를 샀는데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의 파워를 더 챙겨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닌가 그게 바로 트럼프의 어떤 돈줄이자 어떤 지지 세력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지난 그 사우디 왕가의 카슈크지 암살 사건 그 당시에도 트럼프는 수차례 바이든하고 반대 입장이었다고 절대 그 사우디 왕가의 일은 건드리지도 말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게서 사우디의 위상은 단순히 그냥 무기 사주는 큰 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의미심증하게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자 이제 그럼 글로벌 G2 중에서 미국 얘기 한참 했으니까 중국을 같이 얘기해야 어떤 균형감각 차원에서 맞는 건데 이번 주 월화 이렇게 연속으로 중국에서 양회가 개막을 했는데 양회는 정치협상회의랑 인민대표회의 이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부르고 최근 중국 경제 어떤 우려 경착륙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고 또 그만큼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도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왕서방이 통크기 한번 쏠 것 같다 돈 한번 제대로 뿌릴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시작도 전부터 막 이뤘거든요 일단 첫날하고 둘째 날은 뭐 초장이기도 하고 다들 입단속하는 분위기가 너무 삼엄해가지고 홍콩 증시에서는 그 전에 양회 기대감으로 올려놨던 거 싹 다 빼버렸고 그 다음 이제 3일째 이게 바로 어제인데 어제 수요일에는 내부 참석자들로부터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격으로 내 귀에 캔디 같은 달콤한 좋은 소식들이 막 흘러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제대로 된 반등을 한번 어제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다시 반락을 하면서 지금 완전히 냉온탕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원래 이 양회가 끝나면은 이제 인민들에게 회의 성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국무원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여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 하겠다 국무원 총리의 기자회견이 취소됐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발단을 보니까 이제 추측헌데 지난 2020년에 당시 국무원 총리가 리커창이었는데 리커창이 약간 시진핑을 매기는 그런 작심 발언을 했죠 중국 내에 양극화 너무 심하고 지금 중국 정치 경제에 있어서 만큼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 빈곤층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 그 국무원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당시 리커창하고 시진핑 불화설이 막 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커창이 맞는 말 했다 시진핑 네가 뻥치네 이렇게 공격도 받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가을에 리커창이 심장마비로 급사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막 또 음모론이 이제 돌고 그랬어요 그래봤자 작년 리커창 나이 68세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음모론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코로나 터지면서 양회도 최소한으로 날짜도 규모도 줄여가지고 대충 하다가 올해부터는 정상화를 했는데 마침 그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없애버린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현직 이제 리창 총리는 그냥 올해 중국 GDP 성장률 5% 내외로 이렇게 내다본다 요 정도 소스만 지금 흘려놓고 공식적인 브리핑 같은 건 아예 그냥 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외국계 리포트 시간입니다 모간 스탠리가 간밤 제롬 파울 연설에 대해서 파울의 At Some Points 이 어느 시점에선가 요 표현은 인내심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그러면서 이 At Some Points가 지난 In This Year 그러니까 연내에 이거보다 더 유연성이 높은 워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장 금요 언제 내릴 거냐고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 모간 스탠리가 K배터리 특히 양극재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수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한국의 양극재 공급업체들이 여전히 올해 전년 대비 50%의 물량 성장을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솔직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약간 뻥 같다 이 소리야 그래서 글로벌 OEM과 양극재 공급업체 간의 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 모간 스탠리가 보기에 양극재 공급업체들 여기 이제 에코프로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공유하는 물량 가이던스는 계약 물량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구속력 있는 일명 바인딩 계약 이걸 보장으로 인한 건데 이걸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이제 위약금을 물어야 할 거다 근데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은 OEM 업체들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부품 공급업체들도 수요 부족분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계약에 대해서 위약금 내면 냈지 필요도 없는 거 지금 갖다 창고에 쌓아놓고 이럴 순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회의적인 판단을 한대요 모간 스탠리가 그래서 물량 보장이 계속 되더라도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초과된 양극재 공급은 결국 채널의 재고로 남게 될 뿐이라고 그래서 모간 스탠리 측의 계산에 따르면은 중국과 한국의 양극재 가격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수익성 확보에 대한 글로벌 OEM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유럽과 미국의 중급 전기차 모델의 LFP 배터리가 대거 탑재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한국 양극재 공급업체들은 2026년에서 2027년 LFP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수주 소식이 없는데 양산만 하면 뭐하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모간 스탠리 니네 자꾸 초치는 거 전문인 건 아는데 도대체 K배터리 업종에 좋은 시나리오라고는 없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 리튬 가격 정상화 그리고 3분기의 수익성 개선 스타트 이렇게 본다면은 자기네 모간 스탠리의 K양극재 선택은 딱 두 종목 바로 LNF랑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이 둘 다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고 목표가는 LNF가 23만원 포스코 퓨처엠 36만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큰일 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이 안방으로 직접 해달라 합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불금이고 3월 8일입니다 우선 정부 일정은 한국과 영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발족식 여는데 영국의 경우는 풍력에 올인했다가 완전히 헛발질을 했고 이제는 결국 원전 행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냐 다음 내일 정부가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의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에 아주 난리인데 이것도 뉴스에 올라오기 좋은 주제죠 다음 내일 환경부가 순환경제 선도기업 MOU 체결 발표 이거는 증시해서 폐자원 재활용 이쪽 폐배터리도 포함해요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1월 국제수지 이 중에서 우리 수출액 또 그 안에서도 업종별로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이 정도 항목을 잘 보자 다음 내일 우리 한주 증시 다 마감하고 금요일 밤 미국에서 2월 고용보고서 나오는데 어차피 3월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은 이미 제로에 가깝고 대신 연준 임원들이 요즘 들어서 자꾸 금리인하의 조건으로 미약하나마 경기 침체의 기미를 좀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의중을 드러내니까 하여간 이번 고용지표는 뭐라 그럴까 악익선으로다가 나쁘면 나쁠수록 좋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뵈려고 하는데 또 앰뷸런스가 맞지 오늘 방송 내용 중에 이상한 거 없었는데 왜 나를 고맙습니다